안녕하세요 하비스트에요 오늘은 시크릿쥬즈 스티커 색칠북을 가져와봤어요 별의 여신 캐릭터 소개가 되어 있구요 맘에 드는 스티커를 손에 붙여 볼게요 스피커랑 제니 붙여 볼게요 별도 같이 붙여줄게요 짠 사실 거의 다 칠해서 오늘은 나머지 안칠한 거를 칠해 볼 거에요 여기서부터 칠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칠해 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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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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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